예, 예배 바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과 제례로 우리 하나님을 얘기하십시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둘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에 이런 것이 이곳에 있는 예외를 받으소서 이곳에 있음이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의 이름과 이곳의 믿음이다 사무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입게 되어 동정여 마리아에 의해서 나시고 본디오 밀란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온대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주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법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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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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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백성이였고 내 주님의 성포합니다 주님의 백성이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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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백성이였고